UN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파병을 놓고 설전을 하다가요. 북한 측이 노스코리아라는 이 호칭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DPRK로 부르라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DPRK는 북한의 공식 국호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어로 하면 DPRK가 되는데 사실 북한도 예전에는 남한, 한국을 상대로 사우스코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우스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ROK로 하듯이 당신들도 우리를 노스코리아라고 하지 말고 DPRK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우스 노스라고 하는 일종의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한, 북한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다른 나라다. 적대적 두 국가의 노선을 최근에 계속 북한 정권에서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결국에 우리를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DPRK로 불러라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더 거세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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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